서울 강남구 초역 3권 8층 월근생 빌딩 67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 빌딩 상가 땅 공장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 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서울 강남구 초역 3권 8층 월근생 빌딩 67억원. 매물 정보 등록일 2018년 5월 9일. 매물 주변 전경. 서울 강남구 초역 3권에 위치한 8층 월근생 빌딩이 67억원이다. 주변 오피스 상권, 먹자 상권, 주거 상권이 잘 형성돼 있는 복합 상권으로 임차 수요가 매우 활발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 현재 만실로 공실이 전혀 없으며 임대 수익률 약 7%의 고수익 빌딩이다. 꾸준한 지가 상승을 보여주는 상권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훌륭하다. 전axe 상권рас 홍보별